평범한 소녀가 한순간에 예쁜 요정으로 변신하면 화장 떡칠색 예쁘면 뭐해? 봉판이 꽝인데?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임주경이야 기억력은 다행히 뛰어나거든 이게 기억력 좋다고 알아볼 수 있는 문제냐고 딱 봐도 넌데 뭐가 도라이 쟤는 우리 학교였어? 너나 본 적 있지? 고생인 것도 서러운데 망했다 가득한 소녀의 고생이 엉전하네 엉전하네 욕이 쟤는